안녕하세요. 레트로 각종화재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제품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거든요. 요새 되게 핫한 게임이죠? 모여봐요 동물의 숲. 거기에 쓰는 아미보 카드입니다. 각종화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맞으실 거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2탄 박스고요. 한 박스에 50팩이 들어있고요. 한 팩에는 3개씩 총 150장이 들어있습니다. 아미보 카드는 기존의 아미보랑 똑같이 닌텐도 스위치의 조이콘 쪽에 아미보를 대서 쓰는 건데요. 아미보는 약간 피규어처럼 생긴 게 있었지만 아미보 카드는 카드만 있어서 주민을 불러오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사진 찍는 섬에 가서 그 섬에서 아미보 카드를 대서 그 동물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너무나도 어렵게 겨우 구했거든요. 가격은요. 한 팩당 3,500원이고요. 아미보 카드는 하루에 한 번씩 3번의 퀘스트를 완료하면요. 제 섬으로 주민으로 입양을 할 수가 있답니다. 아 이 팩을 뜯기 전에 랜덤이기 때문에 중복이 돼 있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5개의 캐릭터는 정말 이거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피터, 비앙카, 루나, 산드라, 1호, 6번째부터 10번째 캐릭은요. 2호, 클레오, 올리비아, 예린, 제스민 이렇게 총 10개의 캐릭을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몇 개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바로 까보겠습니다. 맞으실 거죠? 그냥 까는 거예요. 인생 뭐 있습니까? 뭐가 나올지. 3개 중에서 밴더미가 나왔네요. 밴더미 12월 11생. 내가 생각이 안 돼. 그리고 아그네스 돼지가 나왔네요. 귀여운 꽃돼지. 리사 나왔네요. 리사는 메인 캐릭터인데 메인 캐릭터를 이렇게 스페셜 카드라고 해서 반짝반짝거려요. 아 이거 무슨... 어렸을 때 포기하는 것 같네. 마르카. 마르카. 쥐가 나왔습니다. 6월 12일생. 아 얘는 뭐야? 아 진짜 못생겼어. 얘 왜 이렇게 못생겼죠? 짐이. 아 짐이 심각하네요 지금. 아 진짜. 멜레몽? 이거 뭐야 이거. 못생겼어 이거. 개구리거든요. 좌절하고 오는데? 자 그냥 막 까는 거예요.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막 까는 거야. 열어볼까? 아 진짜... 개구리. 뭔생겼다 진짜. 카일. 얘도 뭐야. 먹고파? 원하는 캐릭터는 아닌데. 진짜 먹고프다. 펌킨. 스페셜 카드는 펌킨이 나왔습니다. 한 장은 스페셜 카드. 나머지 두 개는 주민이거든요. 자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경찰관. 경찰관 스페셜 카드 나왔고요. 네. 철소. 철소 4월 29일생. 난 여캐가 좋은데 남자만 자꾸 나오네요. 오 2호. 야 여러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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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야 2호 나왔습니다. 일단은 내 희망 리스트 중에 정말 갖고 싶었던 캐릭이거든요. 2호. 자 갑시다. 꼬미 나왔습니다. 꼬미. 어디서만 들어보니는데. 꼬미가 나왔네요 꼬미. 병태가 나왔네요. 병태 귀엽다 병태. 네 지금 다 이뻐 보여요 이제. 야 도노잉. 도노왕. 이게 뭐야. 이거 아주 이렇게. 네 부자스럽게 생겼네요.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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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 어우. 스페셜 카드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KK. 나비 뽑혔다오. 나비 뽑혔다오. 그거 맞나? 짜자자자자자잔. 이야. 뭐야 귀여운데. 마스카로스. 우와. 루나가 오셨습니다. 엄청 귀여워요. 제가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10명 중에서 2명 왔습니다. 야 미야. 어 미야 귀여운데. 스페셜 카드. 아. 10월 22일생. 근데 정말 귀엽네요. 자. 베리가 왔습니다. 베리 귀엽다. 베리. 어우. 땡큐 베리마치.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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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야 푸아그라. 얘도 귀엽다. 네. 우리 오리. 6월 25일생. 귀엽네요. 네. 누굴까. 아. 우리 스페셜 카드로 우리 구두 닦이. 패트릭이 오셨습니다. 패트릭. 제스민. 제스민. 야. 여러분. 10개 중에서 세 번째. 네. 우리 그분. 너무 귀여운. 아. 진짜 아주 귀여운 포착합니다. 우리. 제스민 나왔고요. 제스민. 짠. 와. 이것도 귀여운데. 라자냐. 라자냐. 2월 22일생. 나와라. 나와라. 아. 짠. 와. 우리 영무원 나왔어요. 스페셜 카드로. 스페셜 카드. 영무원. 야. 이거 뭐야. 닭인데.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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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기미. 기미입니다. 야. 죄송합니다. 짠. 와. 레베카. 레베카. 너무 시크하고 도도하죠? 야. 9월 10일생. 레베카. 레베카 나왔습니다. 우리. 또 뜯는 거야. 10번째입니다. 럭키 10. 합시다. 짠. 네. 야. 이것도 우리 스페셜 카드로. 그분이 오셨어. 밤돌입니다. 밤돌이. 콩돌이와 밤돌이 중에서 밤돌이. 야. 밤돌이 카드 왔습니다. 아. 네. 여기도 귀엽다. 야. 니 이름 뭔데? 네. 문데입니다. 아재 개그예요. 니 이름 뭔데? 문데가 나왔어요. 근데 문데 귀여운데? 7월 25일생. 쇼콜라. 아. 쇼콜라도 귀엽다. 이것도 제가 갖고 싶었던 카드 중에 하나인데. 쇼콜라. 11번째. 야. 우리 케이트 나왔죠. 케이트. 아. 케이트 누군지 아시죠? 키키. 아. 비웃냐? 네. 우리 엄청 귀여운 키키가 왔어요. 8월 23일생이에요. 짠. 오. 6월 3일생인데. 여러분. 이거 엄청 귀엽다. 리키. 갑시다. 네. 또 나왔어. 네. 우리 꼬미가 또 나왔네요. 어. 뭔가. 어. 티나. 티난데. 양이 너무 귀여운데요? 양양해. 진짜. 되게 세침한데? 와. 진짜 귀여운데? 어디 데려와야겠다. 끌레오. 야. 끌레오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주민 당첨. 야. 나왔어. 이제 6명이 안 나왔어. 와. 끌레오. 끌레오 진짜 이거 귀하거든요. 릴렉스. 야. 스페셜 카드. 여울이 나왔습니다. 여울이. 난 1호를 원했는데 4호 같네요. 4호도. 네. 귀엽네요. 4호. 에드워드. 네. 에드워드. 네. 이렇게. 네. 귀엽게 생겼네요. 에드워드. 12월 31일생. 자. 14번째. 깝니다. 네. 아까. 아. 아까 나왔던 케이트. 네. 스페셜 카드로 케이트 또 나왔고요. 초코 나왔습니다. 귀여운데? 초코. 네. 초코. 초코. 선글. 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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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8일생. 기도하는. 가야겠다. 안 되겠다. 15번째 갑니다. 야. 우리 미아. 미아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아까 나왔던 미아가 나왔네요. 스페셜 카드로. 아. 루스케쳐. 겁나 멋있게 생겼네요. 겁나 멋있기만 합니다. 백. 백희. 네. 네. 우리. 백희가 나왔네요. 백희. 네. 하여튼 얘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귀여운 건가요? 아니면 멋있는 건가요? 백희. 제발요. 아. 자. 어. 야. 이거 뭐냐. 스페셜. 아트 고양이. 근데 이거 좀 무서운데. 아트 고양이. 이게 얼굴을 그리는 건가 봐. 네. 2월 8일생. 짠. 폴라. 폴라 귀엽다. 폴라. 폴라뽀가 생각나는. 네. 그녀. 폴라입니다. 와주실 거죠? 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